오늘은 정말 간단한 볶음 복수를 만들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에그누들이에요 대파와 숙주도 준비해 주세요 소스는 흑설땅 0.25티스푼, 간장 2티스푼 맛깔스러운 색을 내기 위해 노추 1티스푼, 참기름 0.5티스푼, 중국 황물, 소홍주 0.5큰술, 소금 0.25티스푼과 후추 0.25티스푼으로 소스를 만들게요 노추와 소홍주를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간장과 요리용 술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식용유 3큰술을 사용할게요 에그누들은 펄펄 끓는 물에 2분 삶아요 잘 익은 국수를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요 대파는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나누어서 채썰어요 센 불에 식용유 1큰술을 두르고 5분 구워요 잘 뒤집고 식용유 1큰술을 넣고 다시 3분 구워요 면을 한쪽으로 몰고 식용유 1큰술에 대파 흰 부분을 30초 볶아요 이제 면이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고 만들어둔 소스를 모두 넣고 잘 섞어요 숙주가 투명해질 때까지 1-2분 더 볶아요 마지막으로 대파 초록 부분을 넣고 잘 섞어요 홍콩식 볶음국수 완성이에요 짭조름한 간장에 고소한 향이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에그누들의 쫄깃한 식감과 숙주의 아삭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간장이 기름에 볶아지며 마치 철판에 볶은 듯한 향이에요 오늘은 정말 맥주 한 잔을 부르는 맛이에요 냄새도 생김새도 맛도 어디선가 먹어본 듯해요 동남아나 중국 조식 뷔페에 항상 있는 볶음국수가 생각나네요 아는 맛인데 정말 멈출 수가 없는 맛이에요 중국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해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Our best gaming series